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시리스트나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. 경영자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살짝 벗고 경영자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그를 만나보는 겁니다.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 비전하우스 혹은 퍼스널 가인지라고 불러요. 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명확해야 되고 그 명확한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며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쌓아야 되죠. 가치포착, 인재준비, 지식으로 성과. 그래서 가인지 언제나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개인도 똑같죠. 개인도 자신의 인생을 오늘날 갓생 살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자신을 인재 즉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포했을 뿐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개척하고 해결해서 시험공부할 때는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고객을 만나야 될 때는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서도 퍼스널 가인지가 필요한 것이죠. 이게 가인지 경영이 아주 펀디멘탈이죠. 그렇다면 퍼스널 가인지의 출발점인 개인 가치 경영, 조직의 비전하우스가 필요합니다. 이 이야기는 뭐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. 여러분들이 가인지를 아시는데 아직도 우리 회사에 비전하우스가 없다. 많은 걸 놓치고 계신 겁니다.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비전하우스 치시면요. 엄청나게 많은 강의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걸 보시면 돼요. 그거 하나 다운보드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. 오늘의 포커스는 그것을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각 개인들도,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좀 뭔가 목적도 좀 이야기해보고 나 유럽 여행도 좀 가고 싶어요. 그래서 돈 모으고 있어요. 이런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아 나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면 좋겠어요. 라는 이야기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문화 이거를 억지로 이야기 나누라 그러면 그건 꼰대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자연스럽게 원한다면 그 초이스를 존중해 주면서 직장 내에 좋은 프렌드쉽이 있는 것. 워크플레이스 프렌드쉽. 직장 내 업무 친밀감은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좋다. 이거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할 거냐. 이런 거예요. 엠드민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. 가인지 하는 회사이죠.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MBTI 검사도 재밌게 하고 MBTI 검사도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. 너 이거지?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와 그랬구나.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주는 거고. 여기 보면은 아 나는 이런 것이 꿈이에요. 이런 게 비전이에요.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만 이런 프로필 사진 찍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입구에다가 붙여놓고 와 그런 거군요.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. 또 어떤 회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명 선언문 5대 가치.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. 빅파이브.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줌으로써 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사람이구나. 그리고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. 인생의 빅파이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꾸준히 가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도 저는 직장생활을 아주 초기에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그런 3개월 동안 신입사원 교육하는 그런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.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? 그런데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전에는 굉장히 딱딱한 데서 하다가 앉으라고 그러더니 여자 선배가 와가지고 오늘은 재밌는 거 할 거예요. 하면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. 그때 저도 인생의 빅파이브. 김경민의 인생의 빅파이브.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. 지금도 외울 정도입니다. 그런데 제가 한 3, 4년 정도 지나니까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. 제 시선도 넓어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보이고 더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더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버전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해 봤습니다. 제 인생에도 빅파이브가 있어요.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꿈 같은 게 있어요.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시리스트나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. 정말 이거는 내가 제대로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해보고 싶은 것. 그런 것들을 사내에서 나누고 뭐 증정식도 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죠.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입사하면 3개월 동안 이거 해요. 이거 해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작업들을 천천히 합니다.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 사람하고 선배들한테 가서 선배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빅파이브가 뭡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는 뭐 적었어요? 보여주세요. 사내 지식뱅크에 들어가면 먼저 입사한 친구들의 이런 어떤 개인 비전하우스도 보이고 그래요. 그럼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요. 그리고 3개월 동안 동시에 뭐 하죠?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증명 레포트를 준비하잖아요. 그리고 3개월 끝날 때 수습기간 끝날 때 자기 증명 PT라고 하는 걸 합니다. 입사하기 전에는 내가 여러 유로한 강점이 있어서 입사했는데 3개월 동안 여러 유로한 것을 새롭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9개월 동안 남은 9개월이죠. 1년이니까 남은 9개월 동안 여러 유로한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. 라는 걸 발표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사생활은 저기 안디로 메다로 다 날아갔어요. 일단 가인즈에 입사했다 그러면 뭐 얼굴은 그냥 전 세계이냐는 얼굴 되는 겁니다. 우리 조비나 연구원이 이렇게 빅파이브 나의 강점, ENFJ 핵심 가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걸 동시에 자기 증명 PT를 할 때 발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입구인데 사무실 입구에 저희 포스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. 직원들이 프로필 사진도 정말 신경 써서 찍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깎아주고 잘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이렇게 해주어서 벽에다 붙이는 행사도 세레모니입니다. 이렇게. 뭐예요?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기를 뽑은 게 아니죠.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충족시킨 게 아니라 사람은 인격이므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 거죠. 그래서 이 회사는 내 개인이 하나의 부속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해주는 회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. 그리고 선배들도 다른 먼저 입사한 친구들도 아 나는 내 빅파이브는 이거예요. 아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. 나는 쉬는 날 이런 걸 해요. 나는 자녀들이랑 이래요. 부부님이랑 이래요.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이거 오래된 연구 결과이고 비슷한 통계가 나옵니다. 오히려 이 결과보다도요. 더 센 통계도 많아요. 보시면 세로축에는 조직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. 조직이 비전과 미션이 분명해요. 가로축은요. 개인이 비전과 미션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다면 맨 오른쪽 위를 보면 회사도 비전과 미션이 분명하고 개인도 거기에 맞은 사람들이 입사했어요. 당연히 업무 몰입도가 높죠. 당연히 7점 만점에 6.25점이 나옵니다. 굉장히 높죠. 그리고 맨 아래쪽은요. 회사도 명확하지 않아요. 우리는 외모였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해. 시키는 일 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개인도 그런 거 잘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그날 밤 들어왔더니 입사 지원서 모집 공고가 떠 있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낫겠죠. 4.9에요. 문제는 뭐냐. 회사는 높은데 개인이 낮은 경우와 회사는 낮은데 개인이 높은 경우가 있죠. 이 경우에요. 어느 쪽이 더 높은가. 이게 관심이었습니다.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보고 계십니다만 개인이 높은 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압도적으로 높아요.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주면 회사가 방향과 미션이 명확하지 않아요. 회사의 가치와 철학도 좀 낮아요.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. 연역적으로 인생을 관리하고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잘 설계해서 살리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. 그러면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거예요. 당연히 양쪽 다 높은 것보다는 낮지만 개인이 방향성이 명확하도록 회사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. 제가 이제 설명은 다 했어요.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아주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닭살 돋지 않게 개인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양식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펴놓고 대화해라.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직원들과 이야기해서 사파리 여행 빅파이브가 있다던데 뭔지 알아? 일단 뭐 사자 있을 것 같고 그래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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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경영자가 경영자가 먼저 나도 내 인생 빅파이브 정해봤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요?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말하는 거예요. 그 인생 빅파이브를 이야기하는데 매출 500억에 품질 QSC 얼마에 식스그마 달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인생 빅파이브를 경영자가 이야기할 때는 아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내와 또는 남편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겠죠. 삶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 김부장님도 빅파이브까지는 아니어도 빅3 있으세요?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.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인생의 빅파이브를요.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.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아침 제가 방송하고 왔잖아요. 차 타고 오면서 적어봤어요. 김경민의 인생 빅파이브 제가 이걸 맨 처음 정했을 때가 26살 때 정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. 맨 위에 저도 기억나요. 천만 명을 교육하고 죽는 것 이게 제 26살 때 제가 인생의 빅파이브에 일본이었어요.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죠?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딴짓 못하도록 저도 해놓는 거죠. 김경민의 인생 빅파이브 1번 사랑 경영 국가의 명함을 갖는 것 이게 제 1번이에요. 이게 표범급입니다. 저한테는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경영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. 어느 날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저녁 만찬 시간이 열렸습니다. 테이블에서 모여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아요. 그런 데서 한국에서 온 사장님이 명함을 제출해요. 그러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동국권, 서구권 다 합쳐서 한국 명함을 딱 받아보고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경영자들한테 경영자에게 와 한국에서 경영하시네요? 한국 경영자분들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. 그게 제 인생이 빅파이브이고 표범이에요. 잡기 어렵고 무섭고 잡을 수 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제 삶을 가장 고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은 저의 엉덩이를 쳐주는 거죠. 저의 엉덩이를 쳐두는 거죠. 명절 때 도서관을 가야죠. 집에 누워서 자면 안 되죠.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. 그 이미지가 저를 깨워주는 거죠. 그 이미지가. 이 1번입니다. 이게 표범이에요.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가는 거죠. 가다가 죽으면 그걸로 행복할 수 있겠죠.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이 사랑 경영자 천명의 일터 공동체가 되는 것. 저희 회사가 천명 된다.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경영자 코칭 목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. 4번 두 자녀가 행복하게 손자를 낳고 저로서는 중손자죠. 중손자와 함께 명절에 모여서 사성부 중창을 하는 것. 그런 게 좀 있어요. 말하기에 좀. 여기서 말하기에 좀 그렇죠. 마지막 5번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죽었을 때 천국문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. 저는 크리스찬이니까. 이게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빅파이브예요. 빅파이브.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? 그렇죠. 인간으로 보이시죠. 그렇죠. 어떤 의미인지 주죠? 헷갈리네. 아무튼 그냥 저 사람도 그냥 하나의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. 직원이 볼 때 교영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중소기업 교영자가 힘이 있어 하시지만 직원이 볼 때는요 권력자란 말씀이에요. 권력자예요. 직원이 5명 3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신입사원이나 직원이 볼 때는 우리 사장님은 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요. 어떻게? 일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당연히 그 권한이 다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려와서 나의 삶을 나눠주는 거 그래 소박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도구가 개인 비전하우스예요.